난 널 인격체로 보지 않아. 욕구와 충동만으로 가득 찬 미개한 벌레? 그만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. 뺨 맞은 것 같고 학교랑 거래했다며? 영악하게. 나도 확인하고 싶다고! 그 날 어떤 남자에도 봤어? 남자애? 김동연 입 조심시켜라. 고발장은 살인 현장을 본 목격자의 증언입니다. 이소호 군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. 증명할 준비가 됐습니다. 한지훈이라네. 전국재단 법무팀장 아들이라면서.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해 주십시오. 몰라. 최우혁이 거짓말하는 거야. 알리바이 다 가짜라고!